자 첫번째 자 노부츠나 10만 5천 와 크리 뜨면 31만 오케이 두번째 타자 자 초선입니다 초선 와 16만이야 16만 6천 와 뭐야 그 다음에 자 주몽 와 26만 와 78만 자 그 다음 이제 맹획입니다 맹획 와 18만 9천 18만 9천 와 세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 바지라오 어 전설 장소 중에 이제 막내죠 막내 오 10만 9천? 10만 9천? 근데 초선에 대한게 많이 조금 놀라운 결과이기는 했어요 왜냐면 사실 뭐 초선은 그렇게 보려고 했던게 아닌데 딜특도 아닌데 16만 이었구요 12만 10 parlour 집에 없을던 거 이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아멘